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거성 대표이사 이상숙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거성은 회사 설립 당시 단순한 종이컵 생산 공장이었으나 지난 20년간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현재 1-9-1 시스템으로 라미네이팅 및 프린팅, 그라비아, 프렉소 등 전반적으로 종이용기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설비한 공장으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시장에 걸맞게 국제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이라는 보편적이고 범세계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장은 아낌없이 개선에 따라서 나는 하나하나 부추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